네, 저희 신인 걸그룹으로 돌아온 XOX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XOX, XOX는 어떤 뜻이에요? 어, 모르는 것 같아요. 어, XOX? 남자친구? 없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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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안 그래도 저희 팀이... 맞혔어? 맞혔어? 아니오, 예.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그냥 이노티콘이에요. 눈빛 빛나는 이노티콘입니다. 아, 그게 XOX라면 눈빛 빛나는 코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네. 아, 몰랐습니다. 자, 한 번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XOX의 박성비를 맡고 있는 J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J씨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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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여러분 안녕하세요. XOX의 상큼한 막내 서아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서, 아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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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, 아, 아리수, 크로, 아, 서, 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노 대단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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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